아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매치 마다 꾸준한 성적을 내야 됩니다 오오 자, 아파트 쪽이죠 학교랑 아파트 쪽으로 좀 가는데요 중간에 내려서 로킹 선수를 차리고 자자자자자 같이 탔어요 지금 솔로기 때문에 맥조라 여운 기호님 요 헉 맥조라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살아야 되요 지금 옆단지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오오 오 맥조라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전하거든요. 3킬. 이제 순위 점수가 얻으면. 이게 이렇게 되나요? 대반전. 근데 이 아파트 쪽에 또 남아있는 인원이 있어서 소리 체크 잘해야 돼요. 소리는 충분히 밑에 쪽에서 내줬거든요. 로키와 승룡의 이게 대모음은 아닌데. 근데... 가라! 진짜 밑에 차량이 또 있으니까. 로키서즈는 차량이 없는데. 참 재밌네요. 그냥 저기 위로 던져버렸어요. 개구장의 그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꼭 살루트의 추적. 최상위권 점수예요. 이 방 안에 들어갔으면 몰아놨으면 오이를 유리합니다. 성광탄 던지고. 서로 던졌을 때. 서로 던졌어요. 서로 좀 손들고 있죠 아 이거는 이겼어요 이거 각을 진짜 기가 막히게 보네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승부를 보겠다 예측 하연병 제대로 붙었는데 붙었어요 마무리다 승차는 빨랐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엄폐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무리한 플레이가 될 수 있는데 와 야 진짜 날이 바짝 서 있는데요 아 그런데 맥주라 이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에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무를 캐서 집을 짓고 불을 지피고 아무리 백날 때려봤자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스페로우 선수의 이거 나무를 베서 나는 뭔가를 만들겠다 어떻게 된 정말 구석기 시대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스페로우를 보게 됐을 때는 큰일이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김준 태극에서 완전히 빠졌죠 어느 한 곳에 확 오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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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여행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찹 선수 얼굴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여 만감이 교차하겠죠 대체 왜이러는걸까 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이 없나? 계속 라이딩샷으로 김준! 김준 1킬 R895로 지금 이거 잡아낸다구요? 아니 헤드 맞췄어요 군원들이 남아있어요 김준! 아악!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카이 선수 잡았어요? 런 런 김준은 진짜 와 에라인결의 무법자에요 제일 무서워요 제우저 한번 맞았던 추억이 있던데 지금도 계속 자 지금 오픈핏으로 뛰고 오! 오오! 그리고 무법자! 오! 치워를 맞이합니당. 서로 죽어받았고 또 서로 죽어받는데? 오! 살로트 매서 없네요. 라스칼제스트는 탈락. 보급이라는 선물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. 네. 기블리는 치킨 가져가야합니다. 무조건 필요합니다. 탈부는 치킨이에요. mp1사? 근데 전체적으로 다 SR을, 오пер이 hineal. 포기할 수 없죠? 아 근데 다시 했어요? 솔로에서는 498로 한 번에 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에이티가 무너졌습니다 들어가면 스타를 정해 자 헤븐 살아있습니다 이거 헤븐 키블린은 무조건 치킨 가져가야 돼요 헤븐 쪽에 붙었어요 자 결국 헤븐 선수에게 좋은 소식은 앞쪽 능선이 빠졌다는 거 살비아 선수가 결국 슈팅 레인지 쪽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게 헤븐 선수에겐 큰 호재입니다 소비에 끊었습니다 살루투 자 이렇게 되면 계속 청신호가 떠요 헤븐은 스스로 진출각을 만들어 내는데요 네 살루투 선수가 런런 선수의 존재를 좀 모르는 것 같은데요 플레이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자 중요한 건 위쪽에 런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런런이나 헤븐 정세 수류탄 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살아남고 네 정세 수류탄이 빨라요 오우 네 끊길 뻔했죠 네 저번 차량들 붙었어요 정세 선수도 포커싱을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게 위쪽에서 계속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와 이거 진짜 순간적으로 화염병을 터트리려고 했었던 이 액션 자체도 날이 서있습니다 헤븐 자 연막 치면서 조금 더 이동할 생각 자 자기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웃는 건 헤븐이에요 수류탄 우와 자 마지막 일지도 알아요 1대1이에요 마지막 일지도 알아요 수류탄 둘 다 단둘에 매칩니다 네 둘 중 하나만 자 그리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헤븐 위치 바꿔주고 자 여기서 상대 AUG에요 한 번 더 체력 채우고 마지막 승부 볼 거고요 네 체력 바꿔 놓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등지고 있을 때 선광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왔는지 체크를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빠진 거 확인했고요 자 던져서 정리하기 위한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헤븐의 샷 능력이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돌아서도록 자 헤븐 가나요 기블리 가나요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어 섬광탄 있나요 섬광탄 있나요 섬광탄 있나요 자 기빗 와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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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리 났습니다 이 세리머니 네일경 이벤트 매치로 와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